전북도가 이달에만 17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6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선정된 사업은 첨단 나노소재 부품 사업화 실증 기반 고도화 사업에 100억 원,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사업 100억 원, 또 농생명 바이오 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 촉진 지원 사업 60억 원 등입니다. 한편 도는 올 들어 5월까지 모두 54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,9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한편 도는 올 들어 5월까지 모두 54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,9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